새우 졸린가 슬픽이야? 어 먹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무슨 부엉이가 똥 싼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똥이 아닙니다 여기에 펠렛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부엉이 같은 육식 조류들은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털이나 뼛조각 같이 소화되지 않는 것은 입으로 별도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토해내고 이것을 보통 펠렛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만 봐도 동물의 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여기 먹이를 병아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 털이나 이런 게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다assembly 배예요 눈이 지지 않으면 자켓 운동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쪽지 muse에 Golden State 처음에 받았어요 install에 면이 roas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